오늘은 소고기를 구웠습니다. 물론 저의 술, 술안주입니다. 오 구화중이 고추? 개부럽네. 아무튼 출산을 하고 수고하고 있는 빠우미에게 소고기를 줘 볼게요. 소고기 소문들었어? 잘 익은걸로 잘 먹어줘야지. 아이고 맛있다. 오구 잘 먹네. 사료 남았네. 특별 영양식 만들어 준거 조금 남겼네. 야 근데 너 새끼들 똥오줌 다 핥은걸로 내 젓가락 이뻐서 봐준다잉. 대신 새끼 한번 보자. 쭈쭈 잘 먹네. 꾹꾹이 오지게 잘 하네요. 이뻐. 이뻐. 또 마신건 또 줄게 빠미. 또 마신건 또 줄게 빠미. 뭐지? 뭐지? 네, 그럼 다음.